야 베베 Welcome to Chicago! 안녕하세요 슈쿠입니다 지난번 불닭볶음 챌린지에서 란스가 저에게 매운 라면 챌린지를 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스트 페퍼가 들어있는 매운 라면에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렛츠고! 아니요, 이 음식은 아니지만, 이 음식은 한 번 먹어도 될 것 같네요 한 번에 도착할 것 같네요 도착할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웨이터한테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O O O it is ! 진짜 Duchess 네 무슨 물이 없죠? 저는 멜론 크림 소장에 들어요 여론 크림 소장? 미션 요거트 첫 장단 늦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forma 이건 너무 뜨거워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면이 딱 나왔는데 국물이 시커멓이에요 딱 봐도 이건 아 아, 진짜 그냥 매우려고 만든 라면이구나 There's crispy pork in there? It's good Cali 음, I'm gonna try something It's just like a little piece of something I don't know 냄새 부터 매워 오이 Oh, my nose Tastes like, tastes just like peppers Very hot, evil peppers It's okay, we're right here Oh, 시계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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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did something immediately to my nose 하하하 It's not hot, it's just like, it's in my nose I feel like it's in my nose right now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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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kay so far it's okay 하하하 하하하 I just won't buy this 하하하 figurine The chicken just doesn't fill it as spicy as the stuff you gave me yesterday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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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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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딱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시더라고요 일반이 얼얼하고 손이 떨리고 팔이 저리고 그래도 어떡하나요? 챌린지인데 계속 먹었죠 아, 재밌어요 4번째로 불닭볶이 불닭볶이 진짜? 네 좋은데? 오, 나 아, 너무 첫번째는 괜찮아요 Sprice? 네 예 4번에 매운 antim 한국에서는 그게 한국에서west이 나 좀 sib 나 쉬어 네 난 다 먹어야지 네 생각하는 거 생각해 라면을 안 battle 감사합니다 다른 형이 있네요 얻었죠? 네, 얻었죠 넣었죠 굉장히 painful, 하지만 오 altar 오 Eg 나 여기다 이 내로 나 이거 수고했죠 네 다가가 됐어요 아! 우리는! 난스가 지난번 불닭볶음면을 다 먹고 한참되 그 분이 오셨잖아요 저도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하고 나오니까 그 분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의 매운맛 챌린지는 성공이었습니다 오늘의 매운맛 챌린지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C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제 구독자 여전히 이름으로 인 tall 이름으로 인이 이름으로 인정됩니다 내 인정대 이름은 이번이? 영잇한 이름으로 인정됩니다 네! 영잇한 이름으로 인정합니다 네! 저는 이름이 이름으로 인정됩니다 이번에도 인정됩니다 이번에는았는데 예희가 이름을 합니다